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 그리고 검찰 무섭습니다 일단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결단이라고 할까요?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원칙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런 비슷한 일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 아마 떨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에 6시 반쯤 119를 불렀다고 그러고 7시 조금 넘은 시간에 구급차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 지금 EDC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십 정치인들의 단식은 다 어디서 끝났다? 구급차에서 끝나는 겁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야만 단식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병원에 가서도 단식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 그래서 오늘이 단식 19일째거든요 이제 끝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구급차 부르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딱 오는데 구속영장 첫 번째 뉴스에도 바빴고 두 번째 뉴스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 혹시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검찰 잘한다 쇳불은 단김에 빼야 된다 워낙 9월 18일 오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단식과는 관계없이 이재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것과 관계없이 이재명이 링거를 맡고 있는 건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9월 18일 이 날짜에 백현동하고 불법 대북선검하고 두 개를 묶어서 구속영장 여기 공직선거법 위반도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세 가지 큰 덩어리가 두 개여서 그런데요 공직선거법은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잔뜩 늘어놓은 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증언 좀 했다라는 거거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자연 녹지를 준 주거지라고 해서 아시안 디벨로퍼라는데 정바울인가 하는 대표한테 천 몇백억 이득 얻기하고 성남시 또 손해를 몇백억 끼치고 이게 백현동입니다 거기 브로커가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시켜준 사람 김인섭이라고 성남 이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하니까 부지 용도 변경이 순식간에 돼버려가지고 아파트 짓고 그렇게 됐다는 게 그게 백현동입니다 쌍방울이 관련되어 있는 불법 대북 손검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오늘 친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번 주 내에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구속영장 치면 이게 법원 들려서 정부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걸치는 절차가 있는데요 법원에도 일단 한번 가고 정부에도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표결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설례를 남기면 안 된다 일부 정치인들의 단식은 정치투쟁 민주투쟁이 아니라 이건 자해 공갈이다 이겁니다 단식이라는 자해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단식은 자해 행위 자해 차마 공갈자는 안 붙였더군요 단식은 자해인데 이걸 봐주면 단식 끝에 병원에 갔어 구급차에 삐꼬 삐꼬 실려갔구나 야 우리 인간 정이 있지 어떻게 비록 거짓말로 단식을 했다는 그런 의심은 있지만 어찌 됐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 딱 감고 있고 의료진들이 위험하다고 했다 하니 반반단식이어서 나머지 12시간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사람이 저렇게 돼 있다 하니 우리가 인정상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설례를 남기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적 정을 온정주의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모든 잡범들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취한 나머지 잡범들도 따라할 것이다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이재명이 잡범인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 입으로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잡범들이 따라한다 그런 설례를 남길 수 없다 따라서 원칙과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일을 아큐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 볼 핵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이 단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100%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판사하고 일단 결판을 낸 다음에 그 판사가 이 사람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옳다 아니야 불구속이 옳아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돼 어느 쪽이든 판단을 내릴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단식 끝에 그것도 19일 흐른 지금에 와서는 단식에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에게 어떻게 체포 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의식이 혼미하다면서요 그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나 그 대표의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 차마 의식불명이라는 말은 안 썼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의식불명은 아닌데 정신이 혼미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두 표현에 온도 차이는 있는 겁니다 차마 의식불명이라는 말은 안 썼더군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몇몇 언론들은 강제입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왜 강제입원이지 아다르코 어다른 건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자기는 대표실 단식장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의식이 있다면 자기 몸을 들어가지고 병원으로 임길 때 놔라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결심으로 단식을 20일 가까이 했다는데 치사하게 거기다 대고 본인 뜻으로 입원했느냐 강제로 실려나갔느냐 그걸 아라리콜콜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워낙이 반반단식에다가 출퇴근단식에다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좌우로 접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그 진정성을 의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강제입원인지 자발적 입원인지 오늘 영장이 있을 줄 알고 왜 18일 영장 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과 그 최측근들이 오늘 영장이 있을 테니까 영장이 공식화되기 전에 얼른 병원으로 가자 혹시 이랬던 건 아닙니까 도대체 강제에 ordin지 않을까 라고 떠오르셔서